아이고. 진짜 잘 써요. 세은이 또 이렇게 스피디를 좋아하는 말이야. 아니, 완전 백섬이네. 완전 백섬이야. 아, 귀여워. 이러면 지금 머리 아프시거든요, 사장님. 벌써, 벌써 한 바퀴 돌았어. 벌써 돌았어. 우와. 하나 더 안 찍는가 봐. 세은이 줘 봐, 세은이 줘. 세은이 봐.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세은이, 세은이 줘 봐. 다시 한 번, 시작. 우와, 꺾이 없네. 진짜 꺾이 없네. 이제 마지막, 이제 집에 갔고. 마지막으로 집에 가. 빨리 가. 간다. 유크림.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야, 5분 길다, 사연아. 우리 모두 너무 용감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해. 언제까지 못 먹는 거야. 계속 배가 고픈가 봐요. 배고프구나. 언제, 언제. 너무 예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또 이렇게 바람이구나. 와, 진짜 재밌어요. 저 때 오키나와에서도 놀랄 만큼 1년에 잘 없다는 강풍이 된 날이었어요. 아... 야, 물이 깨끗하네, 여기는. 여기 물 진짜 맑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그러네요. 아이고, 이야. 진짜 싫었어요. 나 가지 말래. 너무 예쁘다, 그런데. 이거 봐. 하와이 온 것 같아. 얼른 먹고 가자. 도시락을 싸우셨어요? 아이고. 네, 아침부터 도시락도 다 싸웠는데. 들어가서 할 것 같은데. 먹겠는데? 음식 남아야겠다. 진짜. 야, 이거 밥을 날라다니는 것 같은데. 이야... 바람하고 같이 맞먹네. 여기 딱 펼쳐봐. 잘 먹게 해 봅시다. 정원 씨. 아... 별일 하셨다, 정말. 아, 주먹밥이구나. 맛있겠다. 또 요리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짜자, 짜자, 짜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날라가, 날라가. 야, 이 날씨면 햄 날라가요, 지금. 날라가, 날라가. 다 날라가, 다 날라가. 주먹밥이 한번 날아가는 그림 보고 싶은데. 그것도 좋아요. 아이고, 날씨가 환장 포인트를. 입에 넣고 또 할머니도 입에 넣고 와. 아이고, 뭐야. 뚜껑이 계속 뚜껑만 열면 날아가. 그러면 사과마걸. 아, 나이스. 나이스. 그림이 나왔다. 야. 사과마걸. 아, 너무 잘하겠다. 오키나오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엄마가 어디 가야 해. 원래 오키나오가 바람이 좀 많은 것 같더라. 제주랑 비슷하다, 그렇지? 어, 맞아, 맞아. 바람은 불어도 배고프니까 맛있게. 야, 먹고 살라니까. 먹은다, 야. 바람 불었다. 아니, 여기가 너무 예뻐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처음인데. 가족까지 한번 찍어보려고 여기를 내가 얼마나 장소를 섭외를 해 봤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말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제가. 와, 숨도 안 쉬고 얘기하시니까. 아, 억울했어. 이거 보면 마술이 돼요. 마술이. 어? 진짜 마술이. 아우, 신기하네, 신기해. 또 엄마도 할 수 있어, 마술. 마술, 마술. 손을. 어, 어디? 야, 이제 맨손으로 먹어야 돼. 아이고. 다 날라갔어. 미쳐버리겠다. 야, 어떡해. 우리 여기서 그래도 사진 한번 찍자, 기념으로. 우리 이 사진 보면. 와, 이 녀석이 엄청 부럽다. 다 날라가네. 아, 숟가락을 찍고 날라. 아, 어떡해. 역성. 끝까지 먹다가 날아갈 거잖아. 아, 그래. 진짜요? 진짜요? 어?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기들은 날아갈 수도 있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만 먹고 아빠가 추천한 집에 가자. 여기다 두고 기념사진 찍고 가자. 날라갈 거 같아. 나만 안 날라가는데. 나만 안 날라가는데. 한번 여기 봐요. 김치. 두 장 찍을 거야. 하나, 둘, 셋. 웃어. 대신 서연이도 웃어야 끝나. 하나, 둘, 셋. 아, 예뻐. 하나, 둘, 셋. 노래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사진은 행복해 보입니다. 그럼 됐죠, 뭐. 즐거워 보여요. 빨리 마시는 거 먹고 정신 차리자. 오케이? 눈이 반짝 뜨일 거야. 아빠가 여기 추천해 준 집이야. 아빠가 추천해 준 식당에 왔는데 우리 아빠랑 영상통화 한번 해 볼까? 아빠 뭐 하나? 그런데 이 시간에 아빠 또 전화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빠랑 전화 한번 해 보자. 엄마, 그런데 왜 엄마만. 엄마만 할 거야, 먼저. 엄마도 아빠 보고 싶으니까. 다 같이 하면 될 거야. 그럼 이리 올래? 아니, 이렇게. 그럼 엄마는 일단 인사 좀 하고. 받았다. 받았다. 여보. 볼륨업, 볼륨업. 여보. 뭐 하세요? 게임하고 있었는데? 서로 보려고 했던 거 치고는 예. 집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신나게 하시네요. 우리 생각 안 하고. 우리 생각 안 하고. 어디야? 뭐 먹으러 갔어? 맞아요. 여보가 추천해 준 오키나와 돼지로 만든 돈까스. 맛있죠. 돈까스 먹으러 왔구나. 엄마. 안녕. 장관님. 재밌어요? 나는 재밌는데 자네 좋아. 애들 아무도 없으니까. 게임하기 좋은데. 찐 표정이 나오시네요. 우리 생각 안 하고. 게임 안 해. 아니야. 내가 너희들 생각하려고 잠깐 하는 거야. 보자 보자. 애들 봐봐. 아빠. 아빠 보여? 아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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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이 어제 뱀 둘러는 얘기 좀 해줘, 아빠한테. 아빠한테 아직 얘기 안 했거든. 뱀 봤어? 맞아. 뱀을 목에다 둘렀거든요.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너무 평온한 표정. 그런데 웃지는 못했어요. 무서워. 평온한 게 아니라 굳은 거구나. 뱀을 목에 걸었어. 먹었다고? 아니, 뱀을 목에 걸었다고. 목에 걸고 나서 먹었어? 아니. 이게 체험이야, 체험. 말 잘해. 말 잘한다. 안 차가워? 뱀 차갑지? 아니. 뱀 차갑잖아. 좋았어? 말랑말랑. 말랑말랑했어.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뭐 시켰어? 돈까스. 돈까스. 거기 치즈 돈까스도 맛있는데. 치즈 돈까스. 여기 있습니다. 빨리 아빠한테 인사해. 용희야. 야, 백령. 그건 예의가 아니지. 백령, 동생들 잘 부삼기고 있어요? 백령 안 보여. 백령 안 보여, 얼굴 안 보여. 보여줘. 이놈새끼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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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놈새끼 그냥. 아니, 여보.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제일 무서운 얘기.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얘기. 옥기나와에 놓고 와야지, 뭐. 뭐래? 야, 말 안 듣는 사람은 옥기나와에 남아 있는 거야. 나는 말 잘 들었어. 저게 제일 무섭잖아. 이거 막 울어, 울어. 이거 막 울고 그래. 백신은, 백신은? 이거 봐요. 백신은이에요? 네. 안 들었잖아. 어저께도 안 들었고 막 울었잖아. 백신은, 아빠 보세요. 아빠 봐봐. 언니가. 귀여워. 옥기나와 있을 거야, 너는? 야, 눈이 뭐예요? 그게 이 바보야. 음식 나왔어. 한번 봐주세요. 음식 나왔어. 진짜 맛있겠는데? 약 올리지 말고. 진짜. 우와. 야, 약 올리지 마. 나. 서연아, 재미있게 놀다 와. 용혜정 인사. 알았어. 백영이 잘 놀다 와요. 안녕. 나와서 뽀뽀. 야, 뭐야. 뽀뽀. 어머. 서유진 씨. 사회가 너무 좋네요. 죄송해요, 나도. 다둥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세상에다. 뽀뽀가 넘치는 가족이에요. 아유, 이쁘다. 상무님도. 고마워. 맛있게 드세요. 안녕, 여보.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이야. 저런 거 소금 찍어도 맛있어. 너무 맛있겠다. 깔끔하다. 뭐부터 먹을까? 맛없으면 맛없게 먹을 거야. 오케이. 확인해, 애들이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용혜아, 맛있어? 어때? 오.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진짜 잘 먹는다. 우와. 진짜 잘 먹네. 세은이는 뭐 먹방 요정이죠. 아이고.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라. 어쩜 저러냐. 언니, 언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애들이 먹을 것 같고 싸우는 거였네, 진짜. 진짜. 원래는 서로 먹겠다고 싸움을 텐데. 너무 거기가 좋은데. 먹을 게 풍요로워서 그래요. 저희 집도 엄청 좀 다퉜 기억이 좀 있거든요. 전쟁이었어. 전쟁이었잖아. 진짜 전쟁이었어. 이것도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이게 메인이야. 맛있지? 오빠가 맛있대. 저렇게 잘 먹을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먹는 걸로 힘들게 안 하실까. 이거 마이도. 이거 마이도. 음. 맛있어. 먹을 줄 알아, 먹을 줄 알아. 백세윤 어른이. 세윤아, 찍어 먹으니까 어떤 느낌이야? 맛있어. 맛있어? 야무지게 잘 먹네. 어떻게 이렇게 찍어 먹는데 스푼으로 떠서 아예 야무지게 먹네. 얘네들 진짜 잘 먹은다.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지? 싸갖고 없네, 다 먹었네. 싸갈 게 없네. 이거 한 개만. 하나 먹어. 먹어버려. 배에 싸가, 배에. 세윤이 뱃속에 싸갑시다. 원, 투, 프리, 포. 알았어. 알았어. 한 개 싸가. 두 개 싸가. 두 개 싸가. 두 개 싸가. 세윤이 뱃속에 싸가. 아유, 잘 먹네. 아빠한테 이렇게 잘 먹어요, 보내줘야겠다. 아유. 진짜 잘 먹는다. 끝없이 들어가네. 아빠한테 보내줄게. 잘 먹었어요. 너무 귀여워. 맛있게 잘 먹네. 애들도 잘 먹은 것 같아요. 기리도 막 먹여주고 웃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부부의 사랑이. 부부의 이 따뜻한 모습이 사실 애들한테 다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가족의 화목함이 너무 많이 보이는. 화목해, 화목해. 미래를 이렇게 그리고 싶으신 분이. 진짜 좋아요. 너무 돈 받고 싶어요. 그 영상을 꼭 여기서 보고 싶네요, 나중에. 보고 싶네요. 다행히 가세요. 다행히 가세요. 다행히 가세요. 나이로운 하루에 그 땅을 Payton해. 다행히 가세요.